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토의 종 야구보는 호토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야구보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